안녕하세요 뉴스사시입니다. 현재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측에서 국가 호칭을 두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여자축구 남북대결을 중개하면서 우리나라를 괴례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네트니드 사이에서는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향해서 기본적인 존중조차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저런 나라와 문재인 정권 내내 친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굽신 걸었던 것이 어이가 없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문재인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에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굽신 걸었던 그의 과거 행적도 재소환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은 먼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 조선중앙TV에서는 항저우 여자축구를 중개하면서 대한민국을 괴례라고 표시를 했고 북한 매체에서는 우리나라 팀이 괴례팀을 4대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타승한 가운데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을 맹비난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북한이라는 명칭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토대로 둔 표현인 만큼 북한이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명칭을 두고 저런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만큼 북한의 비위를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를 삼지 않았던 북측이라는 표현의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은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이라는 표현이라든가 북측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의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일 인터뷰에서 한국 기자가 북한을 북측이라고 부르자 강하게 반발을 했고 당시에 북한 측의 감독은 우리는 북측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시정을 했으며 조선팀이라고 불러달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라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29일에도 여자 농구 남북 대결에서 북한이 81대 62로 패배한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선수단 관계자가 기자의 북한 호칭에 대해서 우리는 노스코리아가 아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 그것은 옳지 않다면서 아시안 게임에서는 모든 국가명을 정확하게 불러줘야 한다라고 항의했습니다. 또 이렇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자신들의 국가 명칭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라면서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조선일보의 한 사설에서는 북한의 모습과 과거 문재인이 보여줬었던 저자세가 상당히 비교가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항상 저자세로 보여왔었고 2018년 9월 달에 평양 능라도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할 때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쪽 대통령이라고 치겠는데요. 그러면서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들에게 인사한 말을 하게 되니 감격스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해당 사설에서는 남한 대통령이라고 해도 기가 찰 노릇이었는데 자신을 문재인은 남쪽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날 연설에서 국력 동포 형제 여러분이라고 했으니 문재인의 인식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남력 동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남력 대통령, 남쪽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써도 그런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의 이러한 표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의 남쪽 표현은 북한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표현을 한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자신의 사상적인 기반이라든가 고향을 북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런 그가 세계 최빈국에서 현재 선진국 반율에 올라와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이 믿기 힘들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출발을 못했지만 수십 년과 노력과 희생을 한 끝에 이제는 북한 따위는 넘보지도 못할 나라가 되었으며 실제로 북한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8배나 차이가 나고 경제뿐만이 아니라 문화라든가 인권, 국제적인 지위도 이제는 북한 같은 나라는 비비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은 갖다 버린 채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본인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조차도 헷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미 파타에 났다라는 것은 전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남북관계에 집착을 하면서 얼마 전 북한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9.19 군사합의를 기념을 하겠다면서 서울에 올라와 북한에 편을 들며 현 정권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기가 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5년을 이끌었다는 것이 다시 되돌아 봐도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통일은 필요한 문제이고 이렇게 갈라져서 계속해서 지낼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에서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표현인 북쪽이라는 표현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써가면서 자신을 낮추고 북한에 비의나 맞춰가면서 통일에 집착할 일은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유라든가 민주주의는 이걸 다 내팽개치고 통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은 5년 전에 남쪽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던 날 북한 방문에서 자신은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고 김정은과 북력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이 뜨겁게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발전상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는 상황이며 현재 북한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마저 삼켜버리고 국제사회의 지산을 받으면서 핵폭탄이나 만들어내고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가 SLBM이라든가 초대형 방사포나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서 우리의 안보로 위협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보았던 놀라운 발전상이 과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오히려 대묻고 싶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무튼 해당 칼럼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을 괴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자고 일어나면 미사일 발사 소식이 들리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상황이 문재인이 꿈꾸었던 새로운 미래인가 되묻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문재인은 아직도 김정은이 찬사와 박수를 받을 만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만일에 문재인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은 완전히 삽질만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이며 다시는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런 대통령은 탄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